땀샘이나 피지선 있는 거기가 파괴되면 아마 안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독은 등목 좋아요는 발목 믿지?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오늘은 두피문신에 대한 사실 알아보는 두피문신 팩트폭격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두피문신 팩트폭격 두피문신하면 두피에 땀이 안 나나요? 땀이 안 나나요? 땀 잘 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레이저 두피문신으로 하니까 깊이 조절을 정확하게 하거든요 땀샘이나 피지선 있는 거기가 파괴되면 아마 안 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생각보다 더 깊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파괴될 일은 없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한 두피문신 결과에서는 그런 이유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피문신에 대한 사실 알아보는 두피문신 팩트폭격 시간이었습니다 에피오피씨 팩트폭격